왜냐하면 정한이 형이 폭행 수술을 시켜줬거든요. 자기 사비로. 아, 사비로? 어떻게 보면 방강제였어요. 돈까스 먹자고 데려가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켜주는 게 선배들의 어떤 전동의 아닌가 뭐야. 어벤져스 4명이 사우나를 가면 저는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 저희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 야, 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없나? 3명 사우나 그러면 그런 거 없나? 저희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좀 독특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못 나왔었구나, 그때. 네, 맞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제가, 정한이 형이 제가 좀 더 잘 나갔었죠. 지금은요? 아, 지금은? 1 플러스 1 옆에 붙어있어요. 지금 옆에 붙어있어요. 아니 뭐, 도우자로 나왔네. 도우자로 나왔네. 미니저도 좀 하고요. 그런 거 같더라고. 구분길 씨하고 같이 예능 나오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아니 그냥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남자가 다 하는 수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그냥 이제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보면 그 방송에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 금메달이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댓글에 이제 제 얼굴만 보면 폭격수술을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한이 형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겠지, 한 베드에서. 왜냐면 정한이 형이 폭격 수술을 시켜줬거든요. 자기 사비로. 아, 이제 시켜줬는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망제였어요. 돈가스 먹자고 데려가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켜주는 게 선배들의 어떤 전통의 한 명 뭐야. 펜싱 무난다요? 아, 펜싱 무난다. 아니, 대부분 남자들은 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저희 네 명이, 그때 어벤져스 네 명이 사우나를 가면 저는 팀웍을 맞춰야 된다. 저희 팀웍을 맞춰야 된다. 뭐 하나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야, 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양궁은 그런 거 없나? 제 명 싸워나 오름 그런 거 없나? 네, 저희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좀 독특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나도 실망스러워. 완전 큰 팀웍이네. 그러니까. 우리 저 사실 진짜 우리 저 고용기 씨가 지난번에 그 저기 도쿄올림픽 때 파리에서 금요대 때에서 나오겠다 그랬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받이 했잖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 근데 결국은 본인의 어떤 목표를 이뤘어요.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노장 아니야.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신분 상승한 기분이에요. 제가 그때 저 끝자리에 앉았거든요. 어? 많이 올라왔네. 3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우상국 씨 덕에 많이 올라왔어요. 우상국 씨 덕에 많이 올라왔어요.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같은 펜싱이라. 그래요. 근데 구봉규 씨처럼 이렇게 예능도 나름 열심히 하시면서 또 금메달까지 또 현역이 있으시니까. 다른 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도쿄 때 이후로 제 마음가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도쿄 끝나고 나서 딱 방송을 돌았는데 전부 부정돼. 야, 너 예능해. 뭐 방송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얼굴도 괜찮고. 좀 솔깃했어요. 솔깃했는데 이제 한 바퀴 딱 돌아보니까 아,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펜신고 금메달 땄으니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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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던구나. 봉길이가 눈치는 있어. 지금은 딱 불러주시면 아, 정말 재밌게 내 이야기하고 놀다 가자. 요렇게 하니까 많이 더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방도 재밌게 나오고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해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이렇게 해주세요. 본인이 제일 조급해. 네. 그래요. 아유. K 남주상 오상욱 씨가 경기만 했다면 짤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많이 보셨어요? 본인 짤? 본 적 있죠. 본 적 있는데 맨날 돌려보는 선수인데 극관은 아니고? 아, 그쪽은 아니고요? 아, 이 쪽은 매일 보는 선수들 많아. 매일 보는 선수들 많아. 여기 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우연히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뭐 상대방이 시작을 못 듣고 제가 이렇게 쫄래쫄래쫄래 가서 이렇게 톡 치고 이제 갔던 거였는데 그게 엄청 짤로 많이 그리고 이제 피스트라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막 뒤로 물러나다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한 발을 이렇게 쭉 뻗고 여기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사는 경우인데 그거를 이제 짤로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다리 찢기 하는 아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다리 찢기 해야지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말 근육이잖아. 근데 저거 찢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대단하네. 뭐 이렇게 좀 포경 수술이 좀 도움이 됐을까? 아무래도 요만큼 덜어냈습니다. 자, 우리 구범길 선수가 파리에서도 단 좋은 짓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쿄 때 상호가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게 저는 조금 유행했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맨날 의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밀고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냥 뭐 의심하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파리 가서 솔직히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의심하지 마, 2탄으로 2탄으로 조금은 했거든요. 근데 경동이가 올림픽의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마창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지? 그러니까 경동아, 너 뭐 믿어? You got this, you got this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만티스가 이미 노리고 한 거야. 요만티스가 약간 해외도 노리고 전세계적으로 근데 도쿄 때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게 우관중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근데 파리 때는 관중이 막 9,000명이니까 아무리 싫어도 우리 애 목소리 안 나와. 후경환처럼 그게 유행에 좀 집착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후경환처럼 요가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방에서 뭐 이렇게 하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후경환 씨랑 후경환 씨랑 야, 진짜야? 야, 뛰었으니까 뛰고 갈 수 있어. 많이 비슷하네. 우리 오상우 선수가 구본길 선수에게 아주 질릴 때로 질렸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 화제되는 걸 일단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누구 만나면 이제 자기 올림픽 뛰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너 나 몰라? 올림픽 안 봤냐? 살짝 이런 거 많이 하고 야, 그런 건 아니라, 씨. 아니,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원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니 올림픽 뛰어봤나? 야, 니 올림픽 뛰어봤나? 야, 주기작전이다. 아, 그런 얘기래. 아, 그런 얘기래. 아, 그런 얘기래. 그 정도 고쳐면 되니까. 아니, 그, 저는 그거죠. 제가 이제 약간 상욱기를 팔죠. 오상욱이랑 밥만 먹을래? 상욱 씨 뭐 하지? 그냥 전화해봐. 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자, 우리 사실 이제 키가 192이죠. 우리 오상욱 선수가 이 큰 키를 챌린지에 활용 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곽윤기 선수가 저랑 같은 회사인데 아, 윤기가 참 쇼츠를 엄청 좋아해요. 아, 중독이요? 아유, 너 팀으로 엄청 열심히 하시네. 아유, 너 팀으로 엄청 열심히 하시네. 진짜, 팬싱의 구봉길 아니야, 팬싱의. 아, 저. 친구예요, 친구야. 맞아, 맞아. 오른손 저리겠더라고 계속 굽혀주네. 윤기 참, 어,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유연이라고 찍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키가 큰 그거를 강조하는? 살짝 그런 챌린지를 좀 이렇게 맞아요, 변우석 씨랑 김현 씨 나온 설레는 키 차이라고 해서 윤기가 다 콘티를 짠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해서 어,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아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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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뻗어, 손 뻗어, 손 뻗어. 이렇게 뻗으면 돼. 아, 봉길이한테 뭐 제안 안 했나? 그러니까요. 좀 섭섭한 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윤기가 저희를 응원으로 왔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 다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먹고, 아, 윤기가 고맙다, 고맙다, 하다가 밥을 잘 못다가 갑자기 상호가 잠시만 나와봐, 이런 거, 윤기가. 잠시만, 그때 아, 쟤들 뭐하나? 밖에서 봤는데 둘이 막 릴새에 찍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앞에 두고 또 나를 뺏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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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그게 진짜 많이 어, 진짜 많이 했잖아. 조회수가 막 천만 넘었어요. 진짜로? 그때 찍은 게 뭐예요? 키 차이? 이러고 있다가 부르면은 이렇게 쳐다보래요. 어. 오빠. 아니요, 오빠 말고. 오빠. 이게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시네. 야, 꿈이다. 오, 야. 쇼트 사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기 올림픽에서 임급동 스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김예지. 어. 우리 오상욱에서 챌린지 우리가 한 번 어, 만들어 보는 걸로. 어. 조회수가 잘하겠네. 아, 이. 야, 또 이거 또 조회수가 엄청나겠구만, 또. 우와. 야. 딱 맞죠? 응. 어, 진짜. 야. 이미 윤기랑 찍어봐가지고 자세가 나오네. 응, 딱. 어. 본인이 코치하잖아. 노래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오, 재밌네. 오, 진짜 크다. 오, 별거 아닌데도 뭐 괜찮다. 세계래킹 1위입니다. 우리 오상욱 선수가. 근데 그 저기 단체전 때 아무래도 개인전도 함께 뛰고 거기서 사력을 다하다보니까 컨디션 난조가 조금 있었어요. 네. 개인전을 뛰고 나서 너무 이제 면역욕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바로 이제 감기몸살이 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하루 이틀 동안은 거의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단체전을 뛰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진짜 형이 처음에 진짜 잘 못하다가 점점 몸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 봉규 씨가. 근데 애들도 거기에 덩달아 막 와, 막 하면서 분위기가 막 올라가서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초인적인 힘이랄까? 그걸로 그냥 반사신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실제로 제가 잘 못 뛰었고 잘 버스 태워줬죠. 아, 이 정도? 팀이니까. 아니, 거기서도 짤이 나왔어요? 결승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수차가 좀 있긴 했는데 경기 도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가 이제 계속 낭창낭창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덜렁덜렁 거리고 네,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살짝 차 그래서 했을 때 이제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계속 여기서 닫는다를 그리니까 중지를 하고 이제 코를 풀었죠. 근데 이제 이거 안 쓰거든요, 다시? 그냥 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수건을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딱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뒤에 심판이. 네, 뒤에 그 심판분이. 근데 이게 이렇게 주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짜리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에 놀랐는데 코 풀 여유가 있다라는 것에서 놀래고 또 수건을 굉장히 매너 있게 주더라. 그게 다 짜리 되는구만. 그게 다 대단하네. 자, 올림픽 4회차입니다. 구봉길 선수. 이번 경기에서 칼만큼 엄지손가락을 이제 많이 휘둘렀다고요. 제가 비디오 심판 보는 게 옛날에 제가 무릎 꿇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무릎도 못 꿇게 하고 피스도 못 나오게 하고 마스크도 못 벗게 해요. 경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공기는 장점이 되죠. 장점이 되죠. 그 심판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좀 업그레이드된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준비한 게 있었어. 무대로 나가시네. 저게 이것도 미는 거지. 원래 보통은 제가 옛날에 비디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꿇었잖아요. 근데 무릎을 못 꿇으면 바로 경고가 나가요. 그래서 동작은 딱 여기까지만 딱 하고 안 닿을 정도로 안 닿을 정도로 안 닿을 정도로 진짜 있어요. 딱 하고 피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순간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심판이 경고가 딱 나오려고요. 딱 마스크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마스크도 벗다가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이잖아요. 저도 몸에 벼겨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이끄고 다시 이렇게 하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번에 딱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맛있었네. 이것도 짤러서 형성이 된 거야? 짤러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 이거 많이 했어? 저는 항상 그전에 또 심판들은 SNS 좀 하고 하트 누르고 진짜? 아 그것도 해. 어? 경기 전에요? 경기 전에 말고 평소에. 한 4년을 깔아놔야 돼. 4년을 밑밥을 깔아놔. 4년을 밑밥을 깔아놔. 4년을 밑밥을 깔아놔. 4년을 밑밥을 깔아놔. 그러면 영희 형이 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영희 형이. 그래도 사람 감정이란 게. 그래. 사람이니까. 봉길아 대단하다. 영희 뒤에서 다 이거 해가지고 알고 있어. 단체는 딱 8강 끝나고 나서 원래 선수한테 끝나면 선수한테 먼저 가서 악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심판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딱 해가지고 땡큐 마이 브랜드. 그래서 그런 게 빌드업이 조금 바뀌었죠. 봉길이 정말 그 4년을 경기도 하랴 SNS 관리하랴 정말 대단해. 금액을 만들냐. 금액을 대단해. 진짜 있죠. 오상욱 씨는 어때요? 구봉길 씨의 따봉 전략 아첨 전략 근데 그 덕에 저희가 일단 덕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 형이 다 아는구나. 그냥 공길이 형이 좋아요 다 눌러주고 협회에서 업무비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행정적인 것까지 다 해주니까 저희는 너무 편하죠. 아니 근데 개인전 상대로 붙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좀 짜증나겠어. 제가 상대 팀이었을 때 좀 약으로 놀긴 하더라고요. 약 오를 때 오상욱 선수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아니 약 오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회니까 그리고 뭐 저기 중간에 좀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안 해요? 아니면 누구야? 아 이게 오늘 자리에 나오셨는데 구봉길 선수도 3연패잖아요. 예예예. 아 묻혀서? 제가 이게 또 여기도 대단한 건데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최초로 돼가지고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나 저 언급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도 언급되고 여기도 언급되고 저 너무 좋아요. 파니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가 오상욱 씨였습니다. 메이저 경기 금메달 도장깨기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생각을 하고 갔던 건 아니었는데 그랜드슬램을 했다. 그랜드슬램? 어떤 대회요?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그랜드슬램 우리 그랜드슬램 했고 저는 메달은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전에서는 못했거든요. 아 그러구나. 개인전으로? 대단하네. 옛날에 김정환 이런 선수도 못했었나? 네. 유일하게 상욱익만 개인전 그랜드슬램 옆에서 그런 설명해 주니까 좋네. 본인 이야기도 쑥스러운 거 같아. 잘 나왔어. 역할 확실하네. 아 그래? 우리도 매널리스트라서 되게 매니지먼트 실장님처럼 근데 개인전 그건 대단하다. 개인전 진짜 대단하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일 짜릿했던 순간이 있어요? 일단 시상식 때였는데요. 시상식 때 저희 그랑팔레라는 경기장에서 했는데 엄청 커요. 근데 이제 1인칭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반중석이 끝에 사람이 거의 이만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 멀었는데 이제 애국가가 딱 울리려고 손을 얹었는데 일어날 때 자자라라라라라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때 소름이 딱 끼치면서 뭉클하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긴 거예요. 한국 팬분들한테는 또 비주얼한 쇼킹사진이 공개됐나 봐요. 이게 뭐예요? 그 입국했을 때 비행기 타고 이러니까 거의 다 모자 쓰고 이렇게 편하게 엄청 타잖아요. 봉길이 형은 확실히 4번이나 뛰어서 그런지 정돈이 딱 되는 거였어요 아 이때 딱 이게 오겠구나 그거를 안 알려줬구나 4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원 같은 경우는 얘가 안 해야 다른 기준이 좀 맞아요 제가 기본이에요 상원, 경동 선수도 같이 쓰고 있었어요 모자 벗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벗으면 일단 박살나 있으니까 뒤로 써야 되나 하면서 하고 있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럴 테니까 애들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훈렁 딱 벗은 거예요 근데 좀만 안 벗으면 좀 막 건방져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딱 벗었는데 그게 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 뭐야 제일 멋있는데 머리 세팅된 거 봐 장난해 지금? 머리 세팅된 거 이거 장난해? 아니다 보니까 머리 숱도 많네 궁금한 게 경기 끝나고 벗었을 때 젖은 머리로 되어있었잖아요 엄청 덥죠 땀이죠 난 그냥 젖은 머리를 바른 줄 알았어 근데 본길이는 모자를 쓴 거 아니야? 저는 모자를 썼지 알고 있었죠 문 여는 순간 이걸 알고 있었죠 됐구나 지금 스타일이랑 똑같네 제가 상원이 모자를 이렇게 벗겼거든요 댓글에 지금 머리 세팅해놓고 벗기는 근데 그거 정말 오해인 게 뭐냐면 모자 좀 벗어주세요 근데 애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 뜨는 거예요 죄송한데 모자 좀 벗어주세요 네 살짝 모자 좀 벗었네 정말 댓글에 죽고 댓글에 사네 댓글에 죽고 댓글에 사네 정말 1위 1위하고 여기서 해명하고 네 그래요 자 우리 구봉길 선수가 노력형 미남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좀 바른 모습이 저건 약간 요거는 좀 오정세 느낌 근데 약간 덤미가 있었거든요 교정에 교정이 제일 커서 아 그러네 저 런던올림픽 시상식 사진 있잖아요 사실 저 사진보고 지금 얼굴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때가 감독님이 가기 전에 삭발을 치고 하라고 했어요 정말 애매모호하게 잘한 그 진짜 감당하는 그때였고 근데 저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건 이제 저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머리도 긴데 이게 지금의 멘트와 마스크 제일 잘 어울린다 자 우리 오상욱 선수는 좌우 비주얼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런 짝짝이 얼굴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펜싱 선수가 팔 두께랑 다리 두께가 완전 달라요 그래 이거 뻗어주니까 그러네 팔은 육안으로 봐도 좀 차이가 있어요? 크죠 오른발이 굵다 오 진짜 다르네 호흡이 더 심해 이게 이제 비대칭 운동인거죠? 그러니까 약간 한쪽만 계속 쓰니까 구봉길 선수 진짜 심해요 파리 이미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러네 봉길이 길이가 파리 아니 아니 일부러 이게 켜지 말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 맞네 이게 힘 탁 풀면 아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야 진짜 그러네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가만히 있어주세요 하는데 여기 내려가 있습니다 오 그래? 여기 더 올려주세요 이러고 있냐 그럼 우리 불편한 거예요 어깨 지금 여기 있네 진짜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저기 800여긴 좋네 아내가 혹은 미리 그죠? 해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면 옷을 바지에 맞추면 절대 사이즈가 안 보여요 아 그래? 너무 신기하네 그럼 여기 있잖아 이게 나중에 선수 활동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살짝 돌아오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아니 평생도 아 그래 오래 하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구나 규칙 있지 böyle 잘 지낼수 감사합니다.